헬리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부터 요절 말씀을 한번 또 정리해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예수님 가깝게 느끼는지 모른다 예수님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최고 복 받는 사람이죠 뭐 아멘이죠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느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25절에 거기 이어서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고 니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이죠 죽은 자들이 우리 인생들이 다 죽었죠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고 니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듣는다는 게 그냥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게 듣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들었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임했다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아 새겨졌다 이게 진정으로 듣는 거 그 사람이 살아난 사람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7절에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정을 들어 예수님이 뭐 신불신만 구원의 기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선학도 동시에 구원의 기준으로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루터칼빈식으로 신불신만 이신칭인만 강조하면 그건 예수님을 반쪽밖에 얘기하지 않는 것이다 반쪽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온전한 믿음이 돼야죠 그 다음에 38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 하면 이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야 돼 거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믿었다 30년 40년 믿었다 내가 뭐 신학박사다 큰교회 목사다 어쩌고 하면서 그 속에 예수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이렇게 시험 테스트해 보는 거 간단합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이제 목회자들 만나면 테스트해 보는 게 뭐냐면 옥토가 뭡니까 옥토가 좋은 맛이죠 그러면 그 사람 가짜 목사야 진짜 목사라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이 옥토고 누가 보건 8장에서는 천국 말씀을 착한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야 그게 합격이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아는 목회자들 또 신학박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따라가야지 예수와 믿는 사람을 따라가서 뭐해요 뭐라고요 38절 5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얻은 참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뭐 땅의 영광만 늘 생각하지 하늘의 영광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55절 57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살을 믿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성찬과 동시에 그리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이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야 예수님 말씀이 영이여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느냐 그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계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쇄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그의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이라 생쇄강이 막 흘러넘치듯이 그 배의 심정 깊은 곳에서 주님 말씀이 막 솟구쳐야 돼요 아멘이죠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죠 주님 말씀을 없이 그냥 큰 소리로 방언만 한다고 해서 그 가짜입니다 진짜 방언은 예수님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샘솟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 마신 사람이다 그 심령 깊은 곳에 생쇄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이죠 8장으로 넘어가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다음에 29절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깃발을 냉하므로 나를 혼자도 제안하셨느니라 아멘이죠 31절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다 익히하리라 아멘이죠 37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니 나를 죽이라는구나 여러분 겉으로 멀쩡하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뭐 교회 큰 교회 목사다 유명한 신학교 박사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어떡한다고요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신학교 뭐 교회 그에서 예수님이 죽어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그게 다 예수님을 죽여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있는 교회 신학교가 돼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우선 예수님 말씀이었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으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말이 너의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란다 37절 말씀이죠 34절 먼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네요 44절 너희는 압이 마귀에 의해서 났으니 그 욕심을 행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말할 때마다 그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나니 그는 거짓의 압이다 예수님 말씀이 없이 예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루터 칼빈이 아니라 천하의 칼빈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 말씀이 없다면 진리가 없는 거고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게 저는 생각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의 속에 내 진리가 없는 사람은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냐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냐 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 하면 너희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냐 했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정말 개신교 역사 개신교의 현실 개신교 신학교의 현실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맨날 루터 칼빈만 듣고 하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냐 한 것이다 9장으로 넘어가서 3절에서 낳을 때부터 시각장애인된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누구 죄로 그렇게 됐습니까 했을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이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런 데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석가모니가 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노자씨가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기중히 여기야죠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서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나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떼도 풍성히 올게라 아멘이죠 생명으로 떼도 풍성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열매 풍성이 꽃이 얼마나 풍성이 피었어요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간직하고 지키어 인내로 지켜 결실하면 우리 속에 찬란히 천국의 꽃이 억만송이 천국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10장 11절 나는 산을 먹자라 산을 먹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것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야 그리스도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석가모니가 뭐 이런 얘기 했습니까 공자 노자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 아멘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0장 30절 말씀이네요 11장으로 넘어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내미라 25절 27절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도를 옮겨 놓아라 그리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 죽은 나사로가 나흘만에 살아나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나이 주님께서 순환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2장 24절 하나님이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은 즉 많은 연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각을 자꾸 좋아하는 사람은 다 잃어버려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생명을 취하는 사람은 모든 걸 차지한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실시천하고 순종하고 가르침인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아멘